근데 한 번 해보니까 조금... 알겠어. 안돼! 그 트렁크 있는 차를 끌고 와서 트렁크에다가 그걸 일단 실어. 그런 다음에 그 차를... 어? 근데 차를 어디다 두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 다 바리바리 챙겨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자. 나중에 안 써도. 여기다. 여기로 가자. 좋았쓰. 트렁크 있는 차가... 일단 오토바이 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빅캔디가 개꿀이네. 판처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판처 장인하냐고요? 네 저 이 코 안에 장인 될 예정이에요. 아직 장인은 아닌데 곧장인. 우리 아까 계획했던 대로 판처를 좀 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서클 해가지고 글라이더를 찾아보자. 어? 저거 비행기 아니에요? 가운데서도 제니 되네. 어? 이거 좀 나이스인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제가 좀 계획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획이 잘 안 지켜져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아 좀 쉬운 애 없나? 너 이 새끼. 너 야 옆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지? 일로 와봐. 몰라 나 이번 판 쟤 자꾸 끝낼 거야. 뭐야 세대야? 뭐야 세대야? 안 돼! 내 소중한. 아 글라이더는 안 되겠는데? 좀 어렵네. 아 내친기면 한 번 더 도전해? 뒤져도 뒤지는 거다 에랄 모르겠다. 아이씨. 용기가 없었어. 용기가. 이게 아예 내 밑바닥은 쏠 수가 없네. 아이씨. 야. 짱. 짱 뜨자. 됐어. 이제 버려 이거. 했어. 했어. 판척 킬. 어디 어디서 잡았어요? 제가? 근데? 너 어디서 잡았더라? 파밍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참. 도망가다가 죽었어. 가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듯? 오예. 로아님 감사합니다. 로아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저기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하나. 걸어 다니는데. 어? 저거 보시다. 보시다. 로아님 별풍선 1,4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400개를 내가 받아보네. 감사합니다. 모아님. 사람 있을 거 같아. 무서워. 내가 봤어 임마. 기어 다니는 거. 그냥 모를 줄 알았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6명 남았네. 90개로 되겠지? 탄이? 오. 어디에 사람 있어요? 골드는 산간에 넣을셨어. move든 반을 잘idet. 실치 여행인데 흐름..? а아... 터스테래그 눈 pertaining 어? 1대1이네? 예헤헤헤헤헤헤 어 님들 제가 판척킬 보여드림? 님들 기다리셈 아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하다가 아 어떤 놈을 잡지? 이러면서 일단 서클을 보고 외곽으로 일단 내가 이동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야 싸우던 녀석을 어 저 녀석인가? 이러면서? 짧았거든? 얘가 달려와서 죽었어 아하핰핰핰 짧았잖아 걔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구로? 아이씨 안 해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